타일가게 운영하고 있는 타짱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곽필씨님이라는 분이 이름을 꼭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분이 타일 본드 아무거나 쓰면 내가 하잔한다고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러면은 타판이나 석고나 판넬에는 어떤 걸 써야 되냐 그게 빠졌다 이래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려고 쌍곰 담당자 마페이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직접 해서 설명을 듣고 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선은 나도 타일가게를 꽤 오래 했지만 저도 아직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은 시공자들이 찾는 제품만 매장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굳이 찾지 않는 제품은 제가 갖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도 이거 급으로 공부했어요 급으로 급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전 영상에 타일 본도 100% 하잔한다 아무거나 쓰지 마라 알고 쓰자 이렇게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알고 사용을 해야 되냐 제가 공부한 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판이랑 석고보드에는 보통 이 쌍곰 이거 7,000번 이거를 그냥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쓰는 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은 땅곰 9,500번 F 제가 이거 공부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거 뽑아가지고 왔는데 이 위에다 영상으로 올려놓고 이미지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이게 뭐라고 써있냐 그냥 길게 하면은 거시기 하니까 그냥 짧게 알려드릴게요 특수 첨가제와 경량형 충진제의 조합으로 비율이 낮아 취급에 용이하며 하판 보듀류 시공에 최적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쌍곰 거 9,500번 F는 하판이나 석고와 있을 때는 요 놈을 쓰시면은 수분 함량이 적어서 바탕면의 변형 뒤틀림이 그나마 일반 본드 7,000번 보단 낫다 그러니까는 일반 하판에 그냥 7,000번짜리 이렇게 쓰기 불안한 사람은 쌍곰에서 나와있는 9,500번 F를 쓰시면 변형이 적다 요게 이제 하판이나 석고에 썼을 때 하자율이 적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샌드위치 판넬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이런 데 타일을 붙일 때에는 기본 바탕면의 흡수율이 거의 빵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타일 본드를 붙으면은 이게 접착력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마페이에서 이게 판매를 하고 있는 마페 프림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The primer is rapid drying and gives a sandpaper texture to achieve a mechanical key which is perfect for the application of the subsequent systems above We can see that the bucket has been designed to accept a standard size roller Roller the primer onto the substrate and ensuring even coverage 나도 사실 요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전해부터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도 굳이 신경을 안 썼는데 뭐 샌드위치 판넬 요럴 때에는 이 제품을 쓰면은 하자율이 거의 발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제가 요 출력해서 보니까 가용도 접착 프라이머 미장면과 세라미 타일용 접착제 사용한다 기본 바탕면이 흡수일이 없을 때에는 요거를 프라이머로 한번 발라준 다음에 두 시간 있다 타이로를 붙이면은 처짐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공자들도 많이 해본 사람이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자 안 날려고 이거를 꼭 쓰는 거 같아요 근데 나도 뭐 갖다 놓을 사실 뭐 팔 찾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팔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나도 갖다 놓진 않았는데 갖다 놔야겠어 이것도 이제 요거 에코 프림 그립 요거 마페이거 요거는 한 3만 5천원에서 4만원 선 정도면 살 수 있대요 요게 5kg짜리로 포장이 돼 있는데 이게 그 면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더라고 바르는 거 자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구독자 분께서 다른 제품은 어떨 때 쓰는 건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요런 정보 하나씩 올리면은 저도 공부가 되고 모르는 사람들도 하자 발생이 안 되게끔 이런 제품을 찾아서 하면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아는 지식을 동원하고 제가 모르겠으면은 각 그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담당자들한테 요거는 어떨 때 써야 되냐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번 기회로 타일 시공자 분들 아마 이 영상은 타일 시공자 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신 다음에 궁금하신 거 부자재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상관없어요 궁금하신 거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다 찾아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구독자님 JENNIFER 구독자ким 써보려준 Juda 구독자님 구독자님 안녕 geschafft